레드벨벨벳 해 할게요 유빈씨 할게요 할게요 준비 천국 미래게임 뭐를 의미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제 천국 미래게임으로 달려간다 달려간다 zehn 뷰티 2맨 차 MC 받게 될 준혁입니다 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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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오마주하게 될 레전드 예능은 바로 MBC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동거동락의 핵심 코너인 방석희재입니다. 팀 이름은 귀요미 팀과 깜찍이 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찍이 팀 귀요미 팀? 귀요미든 깜찍이든 하나 네 팀전 플러스 개인전입니다. 와우 각 팀별로 대표 선수가 나와서 1대1로 경기를 펼칩니다. 먼저 이 두 문제를 맞힌 사람은 교체 없이 계속 경기에 참여하게 되고 진 사람은 다음 선수와 교체하게 됩니다. 네 이기면 계속 하는 거예요. 오 어렵다. 1번 선수가 퀴즈를 잘 풀면 혼자서 캐리하는 거죠. 생존한 팀이 있잖아요. 네 아 거기서 거기서 개인전이에요. 1대1 1대1이에요. 먼저 두 문제를 맞힌 사람이 1등으로 통과하고 그 다음 두 문제를 맞힌 사람이 2등 마지막이 3등입니다. 1등은 무려 13개 와우 오 마이 갓 대박! 2등은 설마 12개? 9개 아 왜? 진짜 혜자예요 혜자 네 3등이 5개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와 진짜 많이 주시네. 이번 게임 그럼 팀별로 출전 선수를 응원해 주시고 요대형은 저는 오늘의 우승팀을 네 예측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 누구여야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예안이 형이 게임을 잘하긴 하지만 또 막내들이랑 도현이가 센스가 좋거든요. 저기 구멍이 상민이가 있습니다. 깜찍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측을 다 끝냈고요. 어떤 팀이 이길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 동국 놀라 방석 퀴즈를 시작하셨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아 퀴즈 귀여움이 팀 깜찍이 팀 네 1번 선수 나와주세요. 2번 입정 어 안녕 안녕 와 와 와 보여줘 보여줘 오 마이 갓 예 화이팅 화이팅 리안 화이팅 당선 때려 유빈 화이팅 첫 번째 문제는 연 예 와우 미래소년의 천사 칼 씨의 본명은 네 리안이지 이상민 몇 번의 이상민입니까? 와 주관식이 아닌 거야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일본인인데 제가 땡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1번 이준혁 리안 2번 이상민 땡 유빈 3번 이상민 님 지금 너무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해요 다 듣고 하자 무기가 16번까지 있을 수 있어 4번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5번 유 이선 해 6번 유빈 6번 이상민 땡 냥 7번 이선민 땡 다시 다시 한번 냥 8번 이상민 저 이상민 아 여기 있지 아니 오해 없어 진짜 오해 없어 두 번째 문제 연 예 예 마블 코믹스의 대표적인 슈퍼히어로 팀인 어벤져스의 일원으로 천재 발명가 토니 스타크의 히어로 네임은 무엇일까요? 1번 1번 아이 샷 아이 샷 아이 샷 어 신경질러 2번 아이 시댁 진짜 그냥 듣기만 하네? 냥 아니야 왜 그랬어요 아니 그 그냥 이름 부르고 싶었어 외치고 싶었어 장난이고 일단 해봐요 4번에서 한번 해봐 일단 내 말 믿어봐 한번 해봐 6번 아이엠맨 땡 6번은 아이엠맨 사랑해요 아이고 마이구 7번 아이엠맨 어 유빈 7번 아이엠맨 땡 아이엠맨 포에버 냥 냥냥냥냥 10번 아이엠맨 정답입니다 가세요 시영씨가 나오셨네요. 이번 문제는 산책! 폴란드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1번 앙카라 2번 코펜하겐 3번 바르샤바 4번 오슬로 5번 프라하 6번 몬테비데오 7번 리스본 8번 부다페스트 리앙 5번 프라하 땡! 시영 4번 땡! 1번 리앙 1번 앙카라 땡! 3번 시영 3번 바르샤바 정답! 바르샤방이라고 했는데? 바르샤바 아 시영씨 정답! 네 이거는 근데 진짜 아무것도 그게 섞인 게 없었어요. 깜찍이 팀 1등! 1점! 파측했습니다. 2번 문제는 철가방 퀴즈입니다. 눈 똑바로 뜨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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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2번 왐지 3번 4번 냥 3번 아니 괜히 싸우는 거 해가지고 리안 씨 정답으로 스코어 1점 획득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연 이번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코요테, 에스파,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엔하이픈 이 그룹들의 멤버 총합은 얼마일까요? 아 너무 어렵다 잠깐만 리안 31명 정도 어떻게 알아? 아 왜 이렇게 먼저 보내? 저희 쉬고 있어 침대에서 네 역시 게임계의 좀비 리안 씨가 2연승을 따르면서 2점을 따냅니다 저 지금 죽겠어요 아주 포기했어요 나 좀 지쳤어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너무 지치면 안 돼 괜찮아 힘을 내 임만큼 왔잖아 이번 문제는 네 논센스 예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문제를 공개합니다 뭐야 아 잠깐만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런 거 잘 아는데 아아 리안이에요 리안 이거 리안 외치고 문제 풀면 안 돼요 113 정답 어떻게 알아?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한 숫자랑 블러스 한 숫자 맞아요 잘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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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 잘했어 잘했어 긴장되면 못 맞추지 마는 아 아 힘들어 이따가 개인 좀 못 할 거 같아 나 개인 년 때 좀 쉬고 있어 레전드다 진짜 아 힘들어 자 이번 문제는 철가방 퀴즈입니다 오케이 두 눈을 크게 뜨고 눈이라도 좋아야지 그냥 준혁이 형이 놀랬어 어? 버튼이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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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형 버튼 쿠키 땡 아 아 지금 심장이 뛰어 어 잠깐만 다시 봐요 아 아 나 이거 뭔지 아는데 근데 이거 이름을 몰라 아 나 이거 정말 이거 근데 이걸 말하면 뭔가 아닐 거 같아 그러면 다시 샘샘 되는 거야 한번 말해봐 맞아요 한번 해봐 팔 두 회원 파스타 파스타 면 정답 어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걸 맞춘다고?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안다고 이거 안다고 그러니까 파스타 아니면 상 상 예 아 또 상식이야 정말 심장이 벌러던거려 자기가 저지른 나쁜일이 드러나 서툰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한다는 뜻의 속담인데 뭐 닭 잡아먹고 뭐 내민다 나는 헛담했습니다 다음 중 뭐 뭐 무엇일까요? 아 나 이거 아는데 아 이거 아는데 1번 닭발 2번 오리발 끝 네? 도연 2번 오리발? 어 오리발 끝이라고 하셨어요 진짜야 그게? 아싸 오리발 끝이라고 했습니다 아 도연이 형 어떡해 잘했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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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잠시만 꺼주세요 잠깐 저도 많이 걸렸어 3번 5번 오리 털 4번 오리발 5번 4번 오리발 5번 4번 땡입니다 땡이에요 이야 제가 아주 작게 오리발 예? 이라고 했습니다 오디오 오디오 들어갔어요? 안 들려는데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4번 4번 오리발 오리발 재세요 재세요 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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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카메라 다 꺼주세요 뭐 불만 있으세요? 아 좋아요 잘했어요 아 몸에서 뭐 MC 하시던가 아 불만 없죠 멋있다 멋있다 5번 오리발 입 가리시면 안 돼요 이걸로 가라 번 오리발 오리발 냄새 내민다 오 냄새 아 맞아 이거 내가 된 거야 무슨 7번 오리발 7번 오리발 7번 오리발 도현 씨가 1점을 따내면서 깜찍이 팀 한 번 더 살아남았습니다 우와 멋있다 이거야 멋있다 유리 형 네 귀요미 팀 두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 아니 이거 심장 떨리는 거였네 진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10대요 10대 동표 병풋겅 정답 뭐야 뭐야 아 도현아 뭐해 빨리 맞추라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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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려라 이번 문제는 넌센스 어린이 프로그램 텔레토비의 멤버는 보라돌이토비 나나 뽀입니다 근데 어느 날 뽀가 이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텔레토비에서 뽀가 떠났다를 세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뽀가요? 네 아 동표 뽀빠이 뽀빠이 이거 아실 것 같아 이게 어디야? 객관적이죠? 정답 아니요 아니요 아 잠깐 아 깜찍이 팀 뭐하냐고 영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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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고 아 저 뭐하냐고 아 깜찍이 팀 뭐해 진짜로 너무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뭐해 너무 좋잖아 지금부터 네 기와미 팀의 개인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진께서 깜짝 공지가 있습니다 깜짝 공지? 뭐예요? 우리 진 팀 네 세 분도 금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네 네 세 명 중에서 누가 1등을 할지 아 패팅하는 거예요? 네 이거 봐 시형이 방금 나랑 눈 맞췄다 눈 피했어 쟤 마침분화제는 금화 한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요? 네 자 리안씨가 1등 할 것 같다 손 카일씨가 1등 할 것 같다 손 야 왜 둘 다 나왔대 나 진짜 똥마리고 미치겠어 저는 저는 카일이 형 할게요 저는 그럼 동표 형 할게요 믿어요 오 가자 이번 문제는 연 예 걸그룹 에스파의 명곡 넥스트 레벨은 한 영화의 OST를 리메이크해서 만든 곡입니다 카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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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어요? 복이 있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카일 해버렸어요 네 답해주세요 카일 해버렸어요? 다 말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다 말해주세요 카일 아 잠시만요 카일 분노의 질주 몇 번이요? 분노의 질주 아 진짜요? 분노의 질주 아니에요? 땡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 그 뒤에 뒤에 그 1번 아 1번 분노의 질주 2번 1번 아 리안 1번 분노의 질주 땡 나한테만 기회가 있는 거야? 2번 발? 2번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지널 아 그런 거요 그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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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의 질주 unlimited 4번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 5번 분노의 질주 더 7 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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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분노의 질주 더 unlimited 땡 땡 쌤쌤이에요 쌤쌤이에요 6번 분노의 질주 홉스 앤 쇼 컷 분노의 질주 홉스 앤 쇼 정답 아니 몇 번 말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이름 다 얘기했잖아 돈 까먹었다 동표 6번 정답 아 넥스트 레버 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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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로 아 큰일 났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99학번 의제 동기 5명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슬기로운 생활 2번 슬기로운 깜빵 생활 3번 슬기로운의 3번 3번 슬기로운 의사 이거로 안 해? 오 선생님 5번 슬기로운 의사 6번 슬기로운 의사생활 야! 미안해 진짜 카엘 6번 슬기로운 의사생활 땡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 기록 뒤에 또 있구나 제일 예뻐 아 아 아 아 슬기로운 의사 가운 8번 슬기로운 의사생활 글자 에 길잡이 아 9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심리전 흠 근데 진짜 이거 맞을 것 같아 내 말 믿어봐 4. 은 어떨까? 아니 저 진짜 이거 더 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너무 어지러워요. 이러면 칼색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저 좀 오래 기다리.. 저 10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 기다리긴 했어요. 11번. 잠깐만. 응 잘 들리네. 세이로운 자생활. 칼! 나 그냥 할게. 슬기름 우주생활 11번. 슬기름 우주생활 11번? 아니요 11번 슬기름 우주생활. 저 진짜 웃고 싶어요. 정답. 저의 혼란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 이제 안 하고 싶어요. 3대 1대 5초. 제가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나 시즌1 때 1등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하네요. 이번 퀴즈는? 철가방 퀴즈! 도표! 아카시아 껌 뭐야? 이거 뭐야? 정답! 봤지? 아니 진짜 잘 보여! 2등만 하게 해주세요! 견! 예! 예! 다음 중 활동명과 본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아 이것도 객관식이잖아 1번 시우민 김민성 슈가 민윤기 신동 신동희 데프콘 이대준 신지 이지선 산다라박 박산다라 개코 김윤성 딘딘 임철 매드크라운 조동님 동표 매드크라운 조동님 땡 8번 딘딘 선배님 땡 동표 개코 몇 번이요? 6번 김윤성 땡 4번 정답 살았어 살았어 안좋아 안좋아 데프콘 선배님의 본명은 이대준이 아니라 유대준이십니다 마지막 문제 네 저는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뭐야? 왜일까요? 리안 그 집안에 있어서 땡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과 관련돼 있어요 동표 동표 공개는 꽃이니까 형 나가요 야 이거 인정 같이 같이 아니 비가 와도 괜찮은 거는 개인전 우승자 오늘의 MVP 바로바로 칼씨입니다 미리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디 카메라죠? 일단 꽃을 들고 얘기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저희 멤버들이 만들어준 상이기 때문에 기오미 팀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오늘 MC 잘해준 준혁씨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항상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보섭해 주시는 저희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 저 유빈이 소감도 들어보시면 안 돼요? 유빈이 유빈이 지금 꽃인가요? 네 아까 그 첫판하고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5년만에 유빈이 목소리를 들었어 나 1등 하랑 카일씨에게는 금화 13개 2등 리안씨에게는 금화 9개 3등 동편씨에게는 금화 5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현이가 카일씨에게 내 측 1위를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1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빈이가 저 뽑아줬잖아요 그래서 유빈이한테 이거 하나 줄게요 와 와 와 감사합니다 동편씨가 은혜 갚을게요 그래 뭐 근데 안 줄 순 없지 와 감사합니다 카일씨 13개 와 와 진짜 진짜 많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측을 한 팀 성공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 과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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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이수면 제일 고소해 너무 행복해 나이스 이제 다음 회차 네 MC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 MC 내가 하고 싶어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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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시영일 것 같아 나일 것 같아 나일 것 같아 시영일 것 같아 응급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와 와 아 아 아 아 나 뒷다리 깎았어 네 이렇게 미래게임 천국 제 2회 동거동문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과연 어떤 게임일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천국 미래게임 노래 잘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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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t 네 고맙습니다 あ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혜 Sich